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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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 먹는 흥분은 가족들을 제일 먹어본 것 같고요. 이번엔 채널 소시에서 이번 낭만TV를 촬영했을 때에도 가장 먼저 사진을 들려준 것이 실내 시대의 대체방이었어요. 그렇다보니까 낭만TV를 판매된 멤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멤버들에게 제일 먼저 시식 소감을 풀어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